당을 내가 만들었구나 왔네요 하이 토스 한번 또 가볼까 물레먹어야 꿀맛이지 고고 물레먹어야 꿀맛 상대가 그래도 이제 흔들기가 흔들기를 잘해줬단 말이지 하지만 그 흔들기에 상대가 잡아드렸습니다 자기가 유리한 줄 알고 정찰 잘하도록 아까랑 이제 비슷하게 한번 가볼까 비슷하게 잘했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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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게이트 오 물레를 준비 그치 잘해서 이겼거든 해발이 없지 자 게이트를 올려주러 가봅시다 게이트를 올려주러 아까 오버서치를 꼬는 빌드를 그 꼬는 움직임을 했기 때문에 프로몰을 일단 그 오버를 찾는 거 안하고 그냥 바로 달려갈게요 바로 가겠습니다 허허 어디에 있을까 상대가 봐요 오 발견 한번에 서치 원서치 좋습니다 스포인클 방해 한번 해줄까 어디다 지를 것인가 상대 어디다가 지를 것인가 자 어디야 아 11 앞마당이네 11 앞마당 자 그만큼 이제 휘둘리기 싫다는 거 자 하나씩 계속 해줍니다 하나씩 앞마당을 먼저 먹어볼게요 일단 앞마당을 먼저 질러다다 일단 나가고 있죠 스포인풀이 슬슬 이제 완성이 될 거란 말이지 스포인풀 이제 3회 처리를 지으러 나갔네요 자 질러다 한 번 찍어주고요 스포인풀이 슬슬 완성이 되는데 자 하나 찍었고 두 개 찍어줄 준비합니다 질러서 일단 달려오고요 자 여기서 일단 잘해줘야 된단 말이지 지금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지금이 지금이 자 그러지 좋아요 좋습니다 폰트롤 아주 기가 막혔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여기서 한 번 더 와르가르 한 번 해주면서 와르가르 여기 한 번 하면서 호호 지나갑니다 다시 구석으로 갈게요 이를 방해해주는 것 자체가 이듯 많이 말렸다는 거지 상대 그렇지 자 자 정신 손을 놓은 것 같은데 이거는 자 좋아요 많이 봤습니다 자 당황을 했단 말이지 형대가 날아서 호지도 하나 지워줄게요 호지 이득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자 어마어마하게 손 꾸어고요 손 꾸어 드론을 또 찍어줘야 될 거란 말이야 그만큼 이제 여유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상대는 여유가 사라진다는 거 스타게이프도 굉장히 빠르다고 볼 수 있겠어요 스타게이트 질러 찌르기도 일단 또 까다로울 수가 있어 상대 또 모아서 오면은 과연 마둘 수가 있을 것인가 관련 한 번 또 지워주겠습니다 바로구나 안 될 거란 말이지 어 무서워 네 억지로 짜내길 수도 있어 억지로 안전하게 갑니다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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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가능 척 하면서 말이지 사게이프도 일단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굉장히 까소가 올려주고 자 완성 완성 네 하세어가 빠르죠 확실히 이렇게 이렇게 찍어주고요 그리고 아둔을 또 지워주겠습니다 아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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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지워주고요 아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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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랑 똑같은 자리야 상대가 근데 앞마당을 자주 먹네 요걸 때문에 좀 흔들렸는데 해보겠어? 어? 앨범 빠르네 웨빈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3부작 완성 감사합니다 회사의 신입여직원이 알파고님 존똑이라 경장중이에요 집요하고 곱신은 꼭 하고 계산하고 농락하고 그럴까봐 웨빈 또 후원 또 감사합니다 원겟 또 할거같은 아 가림막 맞다 끌게요 어? 맞아 나야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그래 어? 당연히 구라지 어? 당연히 구라지 이거를 근데 솔직히 믿는 사람은 없을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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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 사람을 내가 이긴거임 가볍게 올리버선님 올리버선님 슈퍼채팅 2500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후원 또 감사합니다 생방첨 보는데 송중기 닮으셨어요 오 대각선 아이고 또 후원 또 감사드립니다 어? 어? 굉장히 나빠 오버풀 상대 오버풀 오오 안 돼요 안 돼요 일단은 잉 안 뛰니까 원질런 넥서스 한 번 가겠습니다 오오오 오오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거 좀 손해인데 이러면은 하나 더 나갈 수 밖에 없다 이게 제가 이제 제 불찰로 죽은 거기 때문에 없을 수가 없네요 일단 넥서스를 잘 찍었으니까 그거 대를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자 무료하게 형대가 이후에 이제 뭘 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줘야 되기는 해요 자 잘 세워놓고 여기 한 번 한 번 봅시다 먹어줬구요 자 이번에는 이제 코어를 먼저 올려줄 거란 말이지 오 야 이거마저 죽으면 안 되는데 이거는 좀 많이 큰데 이건 안 돼요 이거는 자 달려볼까 달리는 건 목심이긴 한데 마르가르 살짝 욕심 한 번만 부려보겠습니다 살짝 자 빠르게 지워줘야 돼 이거 소식 상대가 과연 대응이 대응이 돼있을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응이 아직 잘 돼있진 않아요 하나 잡아주고 자 죽습니다 잘 싸워주고 있구요 자 좋아요 자 좋아요 하나 더 하나 더 그렇지 굉장히 잘 싸워주고 있다는 거 자 하나 더 그렇지 드론을 꽤 많이 잡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드론을 찍어줄 수 있단 말이지 히드라 히드라의 존재 확인 히드라의 존재 자 수비 준비 한 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수비 준비 자 여기다가 아드론을 한 번 지워줘볼까 아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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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 자 드론을 막 붙였죠 자 퍼세호 일단 한 번 찍어주고요 퍼세호 퍼세호 드론입니다 상대 자 왔다리 갔다리 어 문구가 막혔습니다 일단 살짝 문구가 다크를 좀 빠르게 가볼게요 다크 이거 히드라는 그냥 한 번 하면서 말이죠 질럭들은 그냥 한 번 던지면서 일단 그만큼 가난하게 만들어주면서 가겠다는 생각 자 저글링 일단 찍었습니다 자 깔끔하게 일단 체크 한 번 해주고요 단단하게 어그로 핑퐁 지금 잘해주고 있죠 어그로 핑퐁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자 드론 한 번 더 잡아주는 여유까지 여기다가 여기다가 하나 더 자 왓다리 왓다리 멀티로 하나 더 먹었을까 드론 하나 더 어그로도 못 잡았네 자 다크가 나옵니다 다크가 그러면서 바로 방문 눌러줄게요 자 너가 무르다 아주 물렁해 자 드론을 일단 좀 많이 찍어주고 있습니다 상대 일단은 커세어를 좀 많이 모아주면서 해야겠다 어 레오가 빠르네 열폰가요 자 자 커세어를 좀 모아주겠습니다 커세어 다크도 이제 좀 모아주고요 자 상대가 이 다크가 이제 좀 많이 빠르긴 하거든요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네 네 네 네 네 이러다가 스타 유저들 다 떠나게 해서요 아이고 또 이 슬럼 또 감사합니다 자 자 다크 한번 찔러볼까요 자 다크가 있네요 죽으면 안 돼 자 여기는 그래도 틈이 있을 거란 말이지 오모르드만 하나 잡히면은 괜찮습니다 스토바바만 해주면서 말이죠 자 어 어 어 어이가 없네 와 이게 말이 되냐 어 열두시 그 버그 자리가 이렇게 벌린다고 아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나보고 어 아니 이거는 좀 억울하지 어 1200원 감사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하구는 딱딱하다고 아 이것도 후원도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근데 어 돌려줄게요 일단 어 팀 상대한테 이것도 어 모욕이나 당하고 말이야 어 서럽네 자 일단은 근데 수비를 좀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히드라가 좀 많이 모였습니다 제가 지금 병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멀티를 했기 때문에 자 한방을 일단은 좀 지금부터 좀 잘 모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야 근데 이거 진짜 억울하다 히든 업적 달성 버그 걸렸어 멜빗기기 업적 달성 사실 낙트문 뚱뚱했다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다툴가 더 있어요 하나 더 뒤를 조심해야돼 자 하나씩 다섯 킬 5킬 멀티도 또 잘 먹어줬단 말이야 멀티도 또 잘 먹어줬단 말이야 멀티도 또 잘 먹어줬단 말이야 일단은 고압을 좀 해줄게요 지금 상대가 이제 그 견제 스타일이었다 보니까 캐논도 이제 좀 잘 지워주고요 로보틱스 한번 올리겠습니다 퍼세어 이용을 좀 잘 해줘야겠어 질럿이랑 질럿을 또 좀 잘 써주고요 카이틴 플러스 스모크레이드가 일단 됐지 자 멀티를 일단 잘해주고 있습니다 조합을 일단 드라군이랑 조합을 좀 잘 갖춰주도록 할게요 공업킬 다 한번 눌러줬고요 여기다가 캐논 하나 지어줄까 캐논 하나 업그레이드 잘해주고 있고요 상대가 일단 굉장히 좀 수비적인걸 몰머리나 그런게 있는 것 같진 않고요 캐논 하나 안전하게 하나씩 지어줄게 이번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 공격 많아요 상대 자 여기 이제 멀티를 잘해줬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한번 가겠습니다 그렇죠 슬슬 이거 많네요 많아 자 이쪽 뭐 찍어주고요 스토리니까 장착이 돼있단 말이지 드라군 한번 찍어주고 하겠습니다 드론 보충 한번 잘해주고요 자 과연 이제 어떤 플랜을 준비해줄까 상대가 궁금하지요 자 메이트를 좀 더 늘려주겠습니다 슬슬 그 한번 들어오지 않을까 오 럴커있어요 럴커 럴커 보여주겠다는건가 드랍 자 드랍 확인 드랍 확인 드랍 확인 어 자 드랍 옵니다 드랍 옥저버 터리가 일단 깨지면 안되는데 옥저버 자 이거를 한번 막아줄게요 상대 강한 압박이 오고 있습니다 자 막기만 하면 일단 된단 말이지 옥저버 일단 잘 지켜줬고요 강한 드랍 드랍이 오고 있고 하이템 플러 많습니다 여기다 떨어지게 자 드랍 사업 일단 좀 있으면 되고 옥저버 이제 뜹니다 옥저버 자 드랍은 이제 그 간파가 됐단 말이지 이제는 통하는게 쉽지가 않아 통하는거 터세오도 있었단 말이지 나네 터세오 슬슬 한번 소빙씩을 나가볼까 자 소빙이 많아요 소빙이 소빙이 감당이 안돼 감당이 저희도 먹어줄까 자 터세오가 감당이 안된단 말이지 이게 너의 전부인가 자 아주 어설프구만 아주 어설프군 자 일단 수준히 찍어서 가볼게요 가면은 근데 끝날거 같은데 자 일단 다 싹 다 찍어주고요 0 3호 불러줍시다 퍼세오로 정찰 한번 해볼까 멀티를 일단 다 먹어주고 있습니다 멀티 깔끔하게 말이지 위쪽으로 먹었나 엑저브 한 번 또 찍어주고요 엑저브 한 번 또 찍어주고요 여기서 주중 야 뭐야 저그가 주중 같은데 자 딱 봐도 근데 사는거 보면 저그가 주중 같긴 한데 오 자 코스 좀 하나 형대 어 코스 좀 하나 입밥 까는거 입밥을 깐다고 여기서 자 자 투포점 입바 자 스톰을 한번 뿌려두고 잠 못자겠네 그래 들어와 투포점 종종 뭐했을까 상대가 상대가 근데 저그가 내가 봤을 때 주중 같은데 저그는 이제 어느정도 하거든요 자 과연 종둑을 뭐해볼까 내가 상대가 일단은 자 들어왔습니다 뭐가 주울라나 종종 뭐해줄까 코스는 근데 좀 많이 하긴 했어 저그하라네 저그 저그전 자신있어 오늘 파고 야금가기는 신난다 우야호 일단 넌 아닌거 같은데 저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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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덤할게 자 사실 올라운더 랜덤 랜덤 저이 두고 깔끔하게 가자 뭐할지 고민될 때는 랜덤으로 갑시다 솔직히 세종족 다 하고싶긴 한데 한번밖에 한번밖에 못하니까 테란이 나왔네 테란이 나왔네 테란으로 갑시다 좋아요 어허 이거 일 났다 너 나에게 이 종족을 쥐어준다고 너희 사형 선고지 사형 선고 널 사형하겠어 자 뭐래볼까 자 테란이라고 거의 확신을 아는데 어 자 테란한테 한의 쥬 났쳤나 어 걸쳐 온리 벌쳐 혀야겠는데 이거 그러면 온리 벌쳐 벌쳐의 무서움을 보여줘야겠네 안되겠다 뭐할지 좀 고민중이 었는데 딱 정했네요 벌쳐로 가자 치콩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원서치 할시 만원 아이고 또 후원 감사합니다 원서치요 알겠습니다 발이 C가 되는 거를 알아야지 어 자 잘 막는데 너가 사기 아닐까 자 상대방의 위치를 한번 파악을 해주도록 할게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원서치가 안되네요 운이 좀 안좋기구만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원서치 좀 안좋기네요 그럼 막서치도 만원 BD님 또 2,000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막서치까지 이렇게 또 기회를 주시는데 이거는 근데 실패하진 않겠지 자 가스 한번 타드리겠습니다 막서치가 나올까 과연 아직 찍어줄게요 진로 심진 않겠지 설마 자 아주 부유하게 상봉 자 오 막서치 아 봐봐 운이 없잖아 내가 항상 이제 경찰 미션만 걸리면은 이렇게 된다 드라군 이제 나옵니다 3분 15초 4,5 좀 늦게 찍었는데 딱 나오죠 3분 15초입니다 자 그쯤에 나올 수 밖에 없어요 드라군은 바로 찍으면 아주 기계같은 정확한 아 막서치 안된거는 좀 슬픈데 이거 드라군 정찰 운도 좋아 한번에 정찰 오네 다시 돌아가시죠 정찰은 오니까 한번에 다시 돌아가시죠 자 들어가 볼까 시콩님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후원도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실패도 아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선생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막서치씨 100만원 라선생님도 후원도 감사드립니다 자 다 보고 있어요 오픈 마인드네 나에게 이런걸 보여주겠다 아이고 또 후원 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마린 4마리까지 자 다 보고 있어서 아주 편합니다 드라군 사업 이제 슬슬 되겠네요 딱 됐죠 막아줍시다 게이트 올라가고 있어요 게이트 자 맞대함 두자 대박 자 무슨 반응 메이지스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온리벌처 후 마지막에 살아남은 벌처 대당 500원 5부대 60팩 한도 가능한가요? 벌처 한 대당요 알겠습니다 죽은거 아 뭐야 이거 말한거였어? 그냥 죽으라고 맞다니 뜬건데 이 친구 자 누르는게 약이지 자 탱크 한번 찌르면서 한번 그 벌처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찔러주면서 굉장히 잡아나고 있단 말이지 이 친구 자 소급 한번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일단 터렛을 두루치기 한번 갑니다 두루치기 쟤 봉진해서 뭐하는지 보여주지 않을거에요 아 왜케 왜케 화났어 이친구 어? 아까 그 징계 너무 많이 보냈나본데 어? 나 아무것도 안했는데 굉장히 자극적이야 많이 화가 났나봐요 자 하긴 세번 지면은 화나긴 하겠다 상관 압박 가볼까 자 자 이거는 이제 적당한 압박만이구요 멀티머거를 좀 하겠습니다 멀티 온리벌처에 대한 포석을 깔아주는거에요 지능도 되죠 온리벌처로 간단 말이지 시즈보도 일단 좀 여유있게 한번 해주구요 여유를 좀 가지고 하나 좀 지워주고 목적으로 일단 다 보고 있단 말이지 상대가 자 쓰 하하하하 비어있네 집을 잘 지켜야지 친구야 자 자 마이 일단은 한번 달아주구요 드라군이 다 터지고 있단 말이에요 집을 지켜야될거 아니야 어 이득을 일단 많이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일단은 요거는 이제 들어갑시다 이득볼거 다 봤어요 아머리 두개 아머리 두개 네 자 이거 탱크 찍었으면 탱크 옥점 탱크 찍어가지고 터렛쪽으로 유인해 그렇죠 넬리는 이제 그 내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썼겠지만 바로 이제 죽였습니다 마이도 깔아주고 상대에 이제 벌초에 한번 죽었기 때문에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터렛 하나 지워주겠습니다 트리플을 먹어줬겠지 어 멀틀을 스타팅에 먹어줬다고? 선을 좀 넘는걸 상대에 자 마인 한번 좀 깔아줍니다 이 정도도 한번 해줄게요 여기다가 먹어준단 말이지 자 여기는 마인 넘기기가 좀 빡세긴 한데 자 대각돈이면 잘 넘어가는데 좀 벌초끼리 좀 비벼주던가 이런식으로 어허 어허 두마리 어허허 한마리도 아니고 두마리씩이다 이 친구 지금 오열하겠는걸 이거 마인박히고 마인도 밟고 있고요 어허허 자 이거는 좀 억울할 수 있지 근데 어 자 이 폭을 좀 더 이제 붙여주겠습니다 여기다가 여기 친구들을 여기다가 더 올려줄게요 어허허 자 프로브다 프로브다 프로브 한번 더 잡아줄거야 프로브 한번 더 오 북저브가 있네요 어허 계속 잡아줍니다 걸쳐 계속 도와줄거야 마인제거는 그래도 잘해주네 상대가 마인제거는 네 계속 찍어주고 마인 버립니다 탱틀 일단 최소한의 숫자만 좀 유지를 해줬구요 자 스킨 한번 달아주고 팩토리 슬슬 올릴게요 가스도 좀 파줄까 가스도 좀 파줄까 자 가스가 좀 필요할거같아요 팩토리 올리는게 좀 가스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월티 하나씩 다 먹어주고 뭐야 마린이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난 행복하다님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늘 잘 보고 있습니다 오래 방송해주세요 아이고 또 수원 또 감사합니다 야 아까 몰몰해가지고 그래도 잘찼네 이 친구 하지만 막아줄거야 막아줄거야 나는 벌초와 함께 s12와 함께 말이죠 블록킹 한번 해주고 블록킹 자 깔끔하게 막아줄거에요 벌초 일단 계속 찍어줍니다 팩토리 슬슬 올려줄게요 자 깔끔하게 막았구요 깔끔하게 자 동현 김님 슈퍼채팅 1,2,2,3 그라구 이격이 좀 많은걸 그거는 좀 쉽진 않겠다 지금부터 탱크없이 벌초만으로 가는 정말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한치는 줘도 돼요 어차피 벌초 찍는데 지장이 없거든 자 자 한개 그 봉진 한번 볼까 별다른 건물은 없네요 일단 별다른거네 동방업 일단 눌러둘 준비 가스가 구족하네요 일단 여기 한번 공격 오지 않을까 자 왔어요 정론이 정론이 넵을 일단 좀 깔아 뭇치다 마인에 마인은 좀 깔아서 시야쿠 좀 이렇게 좀 잘했고 일단 버릴게요 이거는 잘 먹고 갑니다 드라곤 많은데 업그레이드 다 잘 눌러주고요 벌초 위주로 일단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벌초 위주로 한번 꼭 모았다가 갈게요 꼭 모았다가 자 감사합니다 자 상대가 일단은 멀티를 이제 먹었네요 자 여기 일단 멀티를 잘 먹어주고 있어요 여기 이제 커맨드 한번 다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인은 일단 다 뺄게요 미네랄 북한에 이제 미네랄 채취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인구수를 잘 채웠단 말이죠 마인을 좀 밟아주고 있고요 업그레이드 좋지 않습니다 캐리어다 이제 별다른건 없고요 드라본이 좀 일단 계속 뽑아주고 있네 이 친구 자 이 친구 먹어볼까 자 200이 찹니다 200이 공격 간다 자 자 위쪽으로 갈게 이쪽에 드라본이 있었고 자 힘으로 이제 압살 가는 자 벌초가 많아요 벌초가 자 마인은 한번 깔아볼까 마인은 한번 깔아볼까 자 펀트로 이제 이렇게 해봤자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계속 이제 벌초 나오거든요 계속 그리고 추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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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본이 좀 많이 찍어주긴 했네 네 마인을 깔아줄게 그럼 마인을 마인을 앞으로 앞으로 뺄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커맨드 일단 멀티 먹어줄까 여기도 막아도 이제 막은게 아니란 말이야 질러시지 슬슬 나왔지만 다시 한번 모아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밀링 모으는데 시간이 얼마 안걸려요 일단 커맨드 확보해주고요 자 계속 해줍시다 공이 업이 아직 안됐는데도 이렇게 또 세단 말이지 별다른 그건 없는데 자 업그레이드도 안 돼있습니다 상대 계속 생산 끊임없는 생산 갑니다 200이 또 금방 쌓이죠 자 공이 업 상대 슬슬 나옵니다 슬슬 나올 준비합니다 나오면은 근데 큰일날텐데 여기도 일단은 먹어주고요 자 가자 한번 가겠습니다 나왔다가 이제 봉변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캐루에 마인 마인 깔아주고 자 계속 해주고요 계속 자 많지 질러줄 떨고도 은혜가 없다는거지 어? 어? 자 자 벌초 좋아는데서 준비해봤어 상대가 상대가 이제 벌초를 좋아하더라고 어? 계속 찍어줍니다 끊임없이 공격을 갈거에요 끊임없이 자 어? 어? 마인 역대박 설마? 자 되네 자 이따 열어주고 쑥 들어갑니다 쑥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쑥 워터파크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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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계속 따라오십시다 그 개인쪽 쪽에 일단 초토화 지켜주고 있구요 자 끊임없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여기서 뭐 준비하나? 뭐 준비하는건 없는데 자 일단 아직 포기를 안했단 말이야 거의 지금 좌절 상태일텐데 자 멀티 일단은 없기는 합니다 계속 뽑아줘 계속 계속 뭐래요 자 이렇게 또 게임이 끝났네요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됐네요 여러분들 벌초의 무서움을 좀 제대로 느꼈을거야 자 리플리 한번 볼까 어마어마한 벌초 숫자인지 놀랐을 겁니다 자 봅시다 치킨은 먹긴 해야지 근데 어 자 초반에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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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한번 돌려볼게요 빠르게 내가 이제 그 이프 푸쉬를 한번 해줍니다 게이트 게이트 올려주면서 바다님 또 후원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털에 두루치기 한번 해줬구요 야 이 친구 멀티를 이제 스타팅에 먼저 해줬죠 아홉시보다 한번 들어갑니다 벌초가 이제 한번 들어가구요 이등을 좀 봅니다 어 택텔님도 어서오시구요 그리고 여기서 이걸 발견하죠 프로보가 이제 가는거를 봤기 때문에 11시에 멀티가 있구나 파악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비벼졌어요 이게 원래는 이제 안전하게 지켜줘야되는데 마인으로 이제 벌초를 비비면서 넘어갔어요 요렇게 비벼주면서 두말 한마리도 아니고 두마리나 넘어가가지고 자 이 친구 좀 당황할 수 밖에 없지 자 얼마나 급하게 해서 몸으로 마인제거 하면서 옵니까 어 옥저거 저 뒤에 있는데 어 자 프로그도 이제 많이 죽었구요 팩토리 쭉쭉 올라갑니다 쭉쭉 올라가고 이제 마인을 깔아주는데 프로보가 계속 옵니다 계속 잡아주죠 자 끊임없이 잡아주구요 계속 잡으니까 일군 숫자가 두배에요 거의 저는 이제 멀티 잘 지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멀티를 또 찾긴 했지만 마린으로 또 프로브를 잡았습니다 이러도 한번 잘 막아줬구요 인구 차이가 이제 순식간에 벌어질거에요 벌초는 이제 인구수 펌핑이 잘되기 때문에 자 양대가 이제 멀티를 뭐 잘 먹긴 했지만 차이가 많이 났죠 자 제이 모님 슈퍼채팅 12000원 감사합니다 제이 모님 아이고 또 12000원 또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벌초 숫자는 이제 마지막에 한번 세볼게요 마지막에 자 상대 일단은 업그레이드도 일단 못찍고 여기서 이제 어마어마한 벌초 숫자 보고 있습니다 상대씨 여러분 볼까 자 물밀듯이 물려오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아이스크림처럼 이제 다 녹을 수 밖에 없죠 업그레이드도 잘 되있는 벌초거든요 자 한번 이제 수비 준비를 해주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계속 일단 멀티체크를 해주려고 옵저버가 가지만 의미가 없죠 자 이거를 제거할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자 한번 더우죠 굉장히 많아요 오르바이들 동방위협이에요 동방위협 상대는 야 업그레이드도 이제 엄청 늦게 찍어줬었네요 자 그리고 이제 거의 전투 의지가 상실이 될 수 밖에 없죠 안마당까지 밉니다 보면은 자 그래서 이렇게 또 GG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벌초 숫자 한번 세볼게요 이제 자 벌초 숫자 10마리 20마리 23마리 24, 25, 26 26 26에서 36 37 38 39 40 40마리밖에 안되나 딱 깔끔하게 40마리네요 이렇게 끝났습니다 인구수가 이제 좀 비워져가지고 어 이렇게 끝났네요 인구수를 좀 더 비워줄걸 그랬나 동방위협 30 40 40 40 40 42 43 42 44 45 45 45 46 46 47